오야! 반갑습니다. 블레이드 위버에요. 졸리 4일 밤 클리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자 일단은 한 12시 30분까지는 최대한 전력을 아꼈다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전력이 엄청 압박이 심할 것 같거든? 아직은 조용하고 7초. 이제 슬슬 움직일 때 됐는데? 사라졌쥬? 얘 오쥬? 얘 벌써 탔네? 얘 벌써 탔쥬? 얘 올리고? 어? 벌써 끊겼어? 오징어 다리? 홀... 오징어 다리 얼마나 지났다고 끊겼어요? 벌써? 헉! 첫 번부터... 내가 볼때는 한 40분까지는 애들이 안오지 싶은데? 30분... 오케이... 볼까? 애들 움직이네 벌써? 탔네? 황풍구? 엘리베이터도 탔구요. 엘리베이터 올려야되고... 황풍구 탔기때문에 바로 올 수 있어요? 체크해야되 계속... 체크해야되 계속...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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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다리? 어디가 다리 고치고? 탓... 어디가 다리? 뭐야 뭐야 뭐야! 또 또 또? 뭐야? 뭐 계속 고장나! 얗? 어엉!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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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닫아야돼? 응? 갔니? 채우고 앗! 까꿍! 하이엠! 졸리가 쳐다보고 있네? 오징어다리 좋아요 이제 오징어다리가 미친듯이 지금 소환을 헉! 없었는데? 원래 쟤도 불키는거에 걸려야되거든요? 여기 전기빵에 걸려야되는데 쟤 바로 그냥 문으로 왔나본데 그럼? 그렇게 되면 안되는데? 그렇게 되면 골치아 빠지는데? 일단 해보도록 하죠 아직은 조용..해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오징어다리 그리고 엘리베이터 소리 그리고 한풍구 탔을거에요 아마 하지 않았죠 오징어 다리 맞죠 닫고 엘리베이터 올려야되요 엘리베이터 2층이네 막았죠 맞고 오징어 다리 오예 올려야되고 정신없다 정신없어 정신없어 이거 오징어 다리 왜이렇게 난리쳐 이거 팔아버릴까 이거 됐다 어쭈어쭈어쭈어쭈 다행히 빰은 안하네 오케이 2층으로 올려야되 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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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이제 이제 온다 온다 왔네 언제 왔니 너 됐고 됐고 헛 헛 와 올거면 빨리 와 오징어 다리 고치고 또 왔네 연속으로 오네 오징어 다리 고치고 오징어 다리 주관 열어두고 됐다 빰 안왔네 1층 아직 조용하구요 아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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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트 끝없이 팔려 오징어 다리 반 Dort 오징어 다리 이것도 다시 얍 안녕? 면 관종이니? 아 문어 달거리 이거 문어 달거리 이거 헛! 빰! 잡고 빰! 안 빰? 빰! 빰! 오징어 날이 대박났어! 체인 좀 차려도 될 것 같아 대박이야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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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쥬!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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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을 올리고 11번 다리 고치고 2번 고치고 내려서 빰! 빰! 다리 고치고 빰! 빰! 빨리 오든가 가든가 맘은대로 빨리 좀 해 주, 세, 요, 이 쥐 베이비야 아 나 이...좐... 쥐 베이비 저거 됐다 오즈 마나리 지금요? 문 열고 떨어뜨리고 또 왔네? 닫고 닫고 헛! 아잇! 머리도 내렸는데? 헛! 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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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 채우고요 3시? 시간은 빨리 가네? 정신없이 가네 시간은?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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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불안한데? 빰! 빠리! 와! 미치겠다. 오징어다리 이거. 와! 끝나질 않네 끝나질 않아.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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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오니? 쥐베이비 안 오니? 왔네? 졸리가 왔네? 뺨! 오케이 잘되고 있스 오시든가 졸리 사장님 오시든가 버거라도 하나 사주고 오든가 빈손으로 왔어? 니마 개념 좀 개념 좀 내가 초대한 적도 없는데 그냥 와서 빈손으로 왔다고 햄버거 가기 주인 아저씨가 햄버거도 안 갖고 왔어? 난 치즈 많이 발린 거 좋아한다교 아니 빨리 오시든가 왜 이렇게 간을 봐? 일부러 그래 일부러 밧데리 달기 하려고 일부러 그래 일부러 또 왔네? 난리 난리 부르스 난리 부르스 아주 그냥 아나 오징어 이거 미치겠네 헛! 안 왔죠? 감고요 앗! 이제 배터리 끝났어 4시... 5시도 안 됐는데 큰일났네 헛! 왔다 다닷! 헛! 얘는 이것만 하고 꺼야겠어 바로 66% 오든가 아나 애들 빨리빨리 안 오네 어쨌든 그냥 바로 오더만 쭉 헛! 또 왔네 닫고 감고 아 이 철사 이거 확 다 뽑아버려 이거 오징어 다리 이거 다 뽑아 오징어 다리 빨리 와! 배터리가 부족하다교 야이이오 야이이오 쥐베이비야 어? 야 아 아직 20분 별로 안 남았다고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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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안 오지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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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전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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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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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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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41분이 안 남았어 20분 남았어 아직 아 이거 전기 그냥 끊을까 한 두개 정도 날려도 되지 않을까 8분 8분 20% 충분해 클리어 왔니 와 계속 와 예 사일밤도 클리어 미니게임을 해볼까 얘들아 아직도 햄버거가 안 왔어 이상한데 왜 햄버거가 안 왔지 점퍼 내도 안 없었잖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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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이거 이거 삐대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안 되겠는데 아이스크림 쏟은 녀석 빨리 잡아야 되는데 이거 누가 이거 농땡이가 하고 있는 거야 나 아까 여기서 잡혔는데 전에 아저씨한테 계신가 어 아저씨 이제 가면 어떻게 애들이 기다리고 있잖아 빨리빨리 만들려고 햄버거는 회전율이 빨라야 돼요 회전율이 그게 느릿느릿 해가지고 이거 뭐 손님 와가지고 다 대접해 주겠어 이거 빨리빨리 에? 왜 또 왜 또 날 잡아가 바로 파이브나이트 한번 해볼게요 시간이 되면 하고 또 모르잖아 바로 깨버릴지 이번에는 뭐 이거 보지 말고 그냥 요걸로만 막아서 해볼까봐 CCTV 보기 싫어 없죠 CCTV는 그냥 오징어만 고쳐 오징어만 오징어로 딱 세팅해놓고 그냥 오늘에만 막아볼까봐 한번 요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제 12시 31분이니까 34분이니까 이제 애들 올 때 됐어요 좋아 오징어 날 난리 났네 난리 났네 불태한네 불태한네 야 품절되겠다 야 품절되겠어 어? 어떻게 세 다리가 다 팔리니 한꺼번에? 응? 대박이니? 헛 올 줄 알았다 올 줄 알았다 빰 할 줄 알았다 헛 컴온 오라고이 팍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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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고 팍씨 맞쥬? 또? 안 왔고 충전 오징어 다리 고치고 덮고 안 왔고 야 언제 왔어? 뭐지? 오른쪽으로 왔나? 아니 근데 이거 내가 볼 때 이거 오른쪽이 한 번에 한 번에 오진 않는 것 같은데요? 오징어 다리 이거 고치다가 이거 맨날 당황하게 생겼네 이거? 왜 이렇게 조용해 갑자기 아까 그렇게 덥 지 pizzas 어어어어어어어어얽 여기 봐야 된다는 거야, 여기를. 여기서 바로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치? 응? 요렇게? 어디 있지? 없지? 오른쪽 봐야 돼. 없어? 없어? 없지? 다리를 잠그고. 없지? 오른쪽? 없고요? 없고요? 빰! 잠그고, 채우고, 감고, 오징어 다리 굽고, 난리다, 난리다, 난리다. 나 문 잠가 놓기 잘했다. 난리다, 난리다. 불났네, 불났어. 오징어 다리 불났어. 어? 오징어 다리 불났어. 1시 25분. 불안해, 왜 이렇게 조용하지? 잔드우유. 빰! 잔드우고, 오호! 두 마리였어, 두 마리였어, 방금. 잔드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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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문 잠그는 게 나을 것 같애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잠거 왠지 올 것 같애 이봐 맞췄어 왔어 진짜로 이거 어떻게 맞춰 이거를 불안해서 잠그고 가야지 이렇게 한번 깰 수 있나 한번 해봅시다 빰 빰 빰 오케이 열고 열고 빰 또 왔쥬? 잠그고 막았고 없쥬? 열고 갑고 잠그고 들어가야지 내가 좀 똑똑하다고 고치고 체크 없죠? 열고 감고 3시 47분 괜찮아? 좋아 좋아 이런 방법 괜찮네 좋아 하나의 공략법이 됐어요 잠그고 가서 수리 빰 빰 어차피 내가 문을 열어야 돼 이렇게 되면 문을 열 필요가 없죠 보니까 끝 와 4시 16분 컴온 버거 아 나 진짜 이거 배터리 단다고 문 닫혀 있어서 또 왔네 아 또 왔네 사면타네 사면타 관리실 문 닫아시우 딴짓 까부시우 문 안 열어 아 4시 37분인데 문 안 열어 파워비아 파워 모든 가이 팍 오케이 또 왔어 아니 뭐 줄 서서 들어와요 대박이네 우리 집 아 아 61%인데 1시간 넘게 남았는데 1시간 가능한가 아 2개나 날라갔어 2개나 오마이 없네 아 30분 30분 이거 100분 온다 이번엔 이번엔 100분 와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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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바보가 아니다구 또 왔잖아 이봐 아 이 오징어 다리 이거 그만 시끄럽게 굴어 바다리 없어 뭘거야 15분만 버티면 되는데 제발 15분 제발 15분 이거 하나의 공략이 될거같아 제발 살려줘 어 3분 깼다 이거 깼다 닫아버려 깼다 나이스 이렇게 깰수 있다는거 오징어 다리만 고치고 문을 닫고 오징어 다리 고치고 문 열고 전기보고 와 목숨 걸고 하는데 300달러밖에 안줘 어쨌든 석세스 디엔드 호우 우와 우와 로봇트 아닌가봐요 우와 고개가 움직이는데 여기 식당하는거 같애 오마이 이거 졸리같애요 졸리 졸리 아니면 퍼펙트 같은데 오 오 오 별 하나 땄어요 별 하나 땄어 호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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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다음 파트로 6일밤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공략이 있었다는거 오징어 다리 고치기 전에 문을 먼저 닫고 오징어 다리 고치고 그 다음에 문 열고 전기방 확인하고 그 패턴만 그때그때 잘 활용을 하면 깰 수 있다는 거 좋았어요. 블레이드 위버였고요. 남은 주말 잘 보내세요. 빠이빠이. 위바이.